어머나 아무렇지 않아, 여쭤봐요. 지금 어머니 표정이 당연한 것 같지 않아도 하루 이틀 안 입만인데? 같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딴 데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이 장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같이 장사하는데 저런다고? 엄마가 요리하시고 아들이 썩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가게가. 여기 메뉴가 사실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홍어 삼합. 그리고 외 20, 24가지. 4년 됐고. 4년 됐다는 거는 어머니만 4년이 아니라 아들까지 같이 4년인 거죠. 하루 종일 아들만 본 적이 있습니다. 느지막히 출근해서 시장을 한 번 배회를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는 점심 먹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장사 안 하고? 없어, 없어. 다른 거 없어. 약간 한량 느낌의 우리 아들이고요. 조심 Insigne Bre mangeros Labour plat we model here. 용기가 작아져. 큰거 여기 있잖아. 내가 잘 Place ingrained we model here with our product. 지금 음식 쓰레기가 아직 그냥 쏟아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채로 있네. 이거 같이 버려 이렇게 해 놓고 그래. 아니 그럼 저거 들고 나가야지 저거 봉지를 또 그 자리에 또 놓고 나가면 어떡해. 아니면 저 구석으로 좀 밀어넣든가. 왜? 손 좀 씻고. 사실은 아들이 저기 있는 게 자연스러우면 왜 라는 질문을 안 하거든요. 저 꼬치카루 좀 내가 해줄게. 나와봐. 나와봐. 이게 지금 말이죠. 주방의 상황이 아들이 주방에 있는 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간장통. 간장 달라고? 아니 간장통 뚜껑 덮어라구. 그 대파 좀 끊어줘. 어디 있는데? 바깥에. 아들이 엄마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점심보다 저녁에 손님이 더 많겠네요. 그렇지? 저녁이에요? 네. 점심에만 해요 저녁에만. 저녁에는 여기가. 약간. 그러니까. 홍어나 이런 건 보통 저녁에 많이 먹잖아요. 네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손님이 좀 많은 거죠. 요새 저녁에도 손님이 별로 없어요? 네 저녁에 장사가 안 돼요. 그전에는 그럼 저녁에 그전에는 저녁에 잘 됐다가 요새는 차라리 차라리 점심에. 점심을 예 바짝 땡기자 그래가지고 백반을.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들이 자꾸 주방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백종원 대표가 밖에 있기 때문에. 같이 주방 저 홀에 있으면 어색할까봐 지금. 약간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 듯한 아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별류별 따라다니네요. 아 이거. 아 이거 또 놓쳤어 또 놓쳤어 또 놓쳤어. 또 놓쳤어. 그러나 아들이 밖에 나가면 이제 백대표가 있기 때문에. 엄마 반찬 좀. 하지.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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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무겁다 이거 엄마. 무거워서 팔레트가 아파서 그거 하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절어가지고. 응? 저거 다 저렇게 푸시는 거예요? 보통 저렇게 안 하는데 그렇죠? 더 익혀라니까 왜 벌써 꺼내야지. 아니 저기 브루스타로 해가지고. 해서 드셔야지. 제가 할게요. 저기 삼합에 놔줘요. 나와. 나와. 여기 들어있는 게 뭐예요? 파란 봉지요? 응. 파란 봉지 안에 뭐 해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여러 번 담그니. 거기 계세요. 네. 요 안에 파란 뚜껑이 있는 밀폐통에 파란 뚜껑이 있는 게 있어. 제가 거기는 잘 몰랐어요. 전혀 전 이렇게 커. 냉장고를 한 번이라도 열어봤으면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 냉장고를 이 정도로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 가까이 된 거야. 아니면 3일이나. 내가 구석탱에 있는 조그만 거 뭐 있냐고 물어보면 나도 짓궂은 거지만 이거는 냉장고를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고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거야. 최소한 상차림 한 번이라도 같이 도와줘봤으면.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먹고 오는 거. 그만해 봐도 되겠지? 예. 숙제. 되나 안 되나. 1년 첫 번째 숙제. 닭볶음탕을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워요. 닭볶음탕을 주문 들어오면 어머니 없이 어머니가 전혀 안 도와줘도 이 정도 맛이 나오게 끓여낼 수가 있게 해야 되는 일. 양념장을 어머니가 만들면 안 돼. 양념장 어머니 만들어서 얼마 숙성시켜요? 숙성 오래 안 시켜요. 한 이틀, 3년에. 본인이 직접 3일 전에 다음번 촬영 나오기 전에 3일 전에 숙성시킨 양념장을 준비해 놔요. 닭볶음탕 집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닭에 대해서 알아야 해. 닭. 닭을 만약에 닭볶음. 그날 보니까 닭볶음탕씩이면 어떻게 해요? 네? 닭볶음탕 주문하면 어떻게 했지? 사왔어요. 닭을 사왔어요. 그렇지. 닭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닭집이랑 친해? 네. 닭. 여기 참 상호에 충분하네. 그럼 친하시겠네. 그래, 그런데 인맥 쓰는 거예요. 가서 닭 토막 내는 걸 배워. 닭 토막 내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볼 게. 모든 걸 다 해야 돼. 할 줄 아는 범인에서 그래 하나하나 늘어요. 어머니는 힘드니까 이런 걸 못 치운 거고 정리가 안 된 거지만 본인은 밤을 새우라도 정리하고 다 가게를 치워야 해. 혼자 어머니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하루 만이 아니야 며칠 걸리더라도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걸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냉장고 정리하고 엄마 이거 버려야 말아야 이거 뭐에 쓰는 거야. 하나하나 묻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고. 알았어요? 네. 할까요? 네. 아까보다 대답이 약간 찌근데? 네. 오케이. 네. 아니 연습하신다는 얘기 듣고. 응.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가지고. 근처 왔다가 한번 들어갔어요. 응. 어떻게 연습하고 가시나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이제 뭐. 브레이크 타임이나 그때. 하실만 하세요? 아직 아직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일단은 엄마처럼 맛을 못 내는 거고. 맛이 안 나요? 네. 감칠맛이 안 난다고 그러고. 감칠맛? 다 재료 똑같이 넣는데도? 그게 문제네. 어떡해. 그럼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하세요? 닭도리탕? 네. 일단 지금 한 번. 한 번? 하루에 한 번. 한 번? 왜, 왜 한 번씩 하세요? 왜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왜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는 하루에 한 번 했고 닭을 좀 많이 자르는 편이라서 위주로 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언제 나요? 항상 있더라. 세 번 안 넣어요. 우리는 시간, 시간만이어서 제일 들어가. 어떻게든 넣었어? 아니었어. 한국잖아요, 이거. 응, 같이 됐어. 지금 내야 되죠, 지금 내야 되죠? 네. 지금 내야 되죠, 지금 내야 돼요. 지금 내야 되죠? 네. 지금 내야 되죠? 네. 지금 내야 되죠. 네. 네. 이제 내야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